네 저 대선행 정수경입니다. 네네 네 도착했는데요. 네네 그 내려오다 보니까 네 그 액셀 반응은 빨라졌어요. 반응 빨랐다. 액셀 반응이 빨라졌고 그리고 뭐 조금만 눌러도 이게 저 단수가 팍팍 내려가면서 가속이 막 되니까 네네네 이게 RPM이 올라가니까 이게 단수가 확 내려가더라고 그러니까 저 단으로 한 달씩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반응이 빨라진 거예요. 반응이 빨라졌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파워도 업이 된 거고요. 네네 연비는 체크 좀 해보셨어요? 연비는 제가 아까 11크로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네 11.5까지 한 0.5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올라갔죠. 그럼 이제 타면서 더 좋아질 거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보시고 전화 좀 주십시오. 네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예 통화 되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 네네 잘 왔어요. 아 잘 왔어요? 네네 어때요? 해보시니까? 물건은 네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나는 그 유튜브에서 사장님이 타가지고 아 이거 발 떼어보세요 차가 잘 나갈 겁니다 이런 게 그냥 뭐 이렇게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소비자가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말하기가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줄 알아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줄 알아서 네 그러셨어요. 네 아니 나도 그런 의심이 들죠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직접 해보니까 네네 그 말은 맞아요. 맞아요. 네 내가 호기심에 가가지고 이걸 장착을 해가지고 뭐 큰 효과를 보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네네 내가 그 값어치에 대해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라고 말이 달라진 거는 뭐냐면은 네 그 유튜브에서도 보면 뭐 그 악셀 에더를 발을 떼어보라고 이렇게 항상 하시잖아요. 네네네 지속력이 기존 거보다는 월등히 낮아졌어요 지속력 계속 악셀 에더를 뗐을 때 차가 나가는 그 속도 그러니까 항속 주행 계속 들고 네 계속 나가는 거 네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건 사실이고 네네 또 한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속도 면에서 내가 어느 정도 RPM에 우리가 이제 모든 미션이 거의 자동화돼가지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크게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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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이걸 닮으므로 인해서 그게 너무 많이 좋아졌어. 그러니까는 그 미션 충격이 좀 많이 완화된 느낌이라는 얘기죠. 기회 분석이 부드럽게 되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느끼지 못하게 그냥 자연 속에 넘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전에는 내가 막 예를 들어 100km는 뭐 아 어느 속도에서 올리기가 조금 버거웠다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치고 올라가는 느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게 많이 향상됐어요. 참고로 사장님은 진짜 흡기 하나, 중통 하나 딱 두 개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딱 두 개 하고도 다 느낄 수 있어요. 작업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다른 제품도 많이 있지만 금액적인 투자에서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제품을 출시할 때도 저렴하게 효과는 더 있게 만들자라는 취지였고 그래서 일단 흡기 하나, 중통 하나 하고도 효과 보셨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타다가 두 달, 세 달 지나면 얼마나 좋아졌지를 까먹을 수 있으니 그때 가서 빼봐도 상관없고요. 빼고 타보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추가로 장착하시면 좋은 제품들은 상당히 많으니까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서 되게 좋았어요. 더군다나 사장님은 타사 제품들도 다 보시고 이렇게 했다가 결정을 저희랑 하셔서 장착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벌고 안 벌고 떠나서 지금 이 전화 한 통이 많은 큰 힘이 됩니다. 사장님. 이제 자신감 있게 파세요. 네, 그래야죠. 내가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내가 이 업종을 바꾸고 장착만하러 다닐까 하는 이 정도의 신뢰감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사장님하고는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선 그래요. 흡기 하나, 중통 하나, 다른 차 같은 경우는 흡기 하나, 배기 하나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랜저 IG 같은 경우는 배기가 이렇게 약간 짜부러진 타원형 모양으로 나왔어요. 그게 이제 중통에 동그랗게 가다가 짜부러진 이유가 거기에 이미 우리 탄 배기 시스템을 어느 정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기에 굳이 넣을 필요 없기 때문에 중통 하나만 추가한 거고요. 이렇게만 했을 때 저는 그래요. 저희 입장에서는 타사 제품들을 뭐라고 비방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금액 대비 효과는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발명한 제품이에요. 저도 엄청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과연 이걸 내가 다뤘을 때 어느 정도 효과 이런 것이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하게 이건 내가 이 정도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 그리고 시내 주행하는 내가 비록 택시를 하지만 시내 주행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액셀라이더를 예를 들어서 열을 밟았다면 지금은 한 7에서 8 정도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느끼셨네. 그 정도 밟아도 차가 나간다는 거. 그겁니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죠? 그 브레이크 받게 되나? 아니, 그거 똑같은 얘기인데 어느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액셀라이더가 10번, 브레이크가 10번이면 지금은 액셀라이더가 6번, 브레이크가 1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고 액셀을 미리 띄고 항속주행으로 많이 다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영상에 보면. 그게 단점이에요. 안전거리 유지하는 사람이 아닌데 안전거리를 안 할 수가 없더구만. 맞아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안전거리 유지해서 다니게 돼 있어요. 네. 이게 그전에는 내가 차를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차가 내가 액셀에다가 이만큼 밟으면 차가 이만큼 가는구나 느끼고 운전을 했는데 오늘 내가 느껴본 거는 어떤 사람이 뒤에서 미는 느낌 있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선생님 다 느끼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안전거리라는 건 이날 여태까지 내가 과속하는 스타일이라 안 하는 스타일인데 자동으로 거리를 둬야 되더구만요. 둬야 돼요. 정말 급브레이크 밟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고민이에요. 또 이 브레이크를 손을 대야 되나. 잘 듣는 거로.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항속주행이 길어진 만큼 전에는 이 정도에서 액셀라이터가 뛰면 가다가 이만큼 줄어가지고 정지선에 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바뀌시기만 하면 돼요. 그거보다 한참 전에 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습관드리는 게 네. 이제 적응되게 돼 있어요. 네. 나를 보게 오면서 걱정된 게 야 이것도 길이 나야 되는구나. 그럼요. 고속주행 한 번 더 하고 나면 또 차 좋아지고 하니까 좋아지는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오늘 좀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사장님. 아 예. 아이유일에 또 이렇게 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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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본차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예. 네. 역시. 벌써 마셨어? 네.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배고파서. 아 그러셨어요? 어때요? 역시 한 개 두 개 틀리네요. 진짜. 틀리죠? 네. 틀리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맞았어요. 맞았고. 네. 너무 만족하고 진짜. 까매 기술 대표님이 그렇게 빼서 안 해봐서 그것이 좀 죠로울 것 같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잘 될 것 같았거든요. 그게 맞았네. 사장님이 뭐인지 니로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더 박사가 됐네. 제인차니까 그래서 세팅값이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게 또 한편으로는 저를 통해서 또 그럼요 토크빨이 디젤 진짜 아까 선생님 타보셨잖아요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2.2 디젤보다 더 토크빨이 더 좋을 정도로 아무튼 위로 타시는 분들 토크 부족하고 힘이 많이 딸릴 때 일단 탐피 먼저 해보시는게 진짜 권해드리고 아 진짜 훌륭하며 돈이 안 아깝습니다 정말로 이번에 제품이 잘 나왔어요 저희가 고생한만큼 2달동안 영업 거의 안하다 싶어요 제가 한 두번 세번 언제 나오냐고 계속 물어봤잖아요 기다릴만큼 확실히 하여튼 뭐 효과 더 많이 보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구요 네네 네 여보세요 네 대표님 네네 엑스턴 스포츠 좀 전에 저기 다뤘던 사람인데 예예예예 도착하셨어요 평택에? 네 저기 뭐야 중부로 해서 음성으로 해가지고 좀 돌아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어떠셨나요? 일단은 뒤에서 땡기는거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이게 보니까 톡톡발이 좀 높아진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톡톡발이 높아지니까 네 뒤에서 땡기는게 없어진거 같고 네네 없어진거 같고가 아니라 없어졌죠 없어졌죠 네 공명음이라는게 어차피 디젤 쪽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가속이 순간가속이 좀 높아지니까 그 공명음이 짧아진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고속에서는 보니까 뒤에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밀어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크게 정상이구요 네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까 약간 타는 냄새가 나긴 하는데 네네 제 생각에는 그런거 같아요 전에 이제 와류가 없던 데서 카본이 나가면서 그게 연소되는 거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또 타보시면 그런건 싹 없어질거죠 네 그거는 제 생각이니까 그런거 같아요 네 장착을 잘 했다라고 지금 오늘 한번은 운행에서 내려와 봤지만 그래도 좋은거 같네요 아 다행입니다 그렇게 느껴주신게 맞구요 네 나중에 뭐 사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뭐 다른 제품들도 장착할때마다 재밌어지니까 원하실때 그냥 하셔도 되는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